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막과 출혈은 이제 한마디로 여기 지금 저희 안구에 하얀색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하얀색 부분을 이제 그 결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결막에 대한 그 결막, 특히 여기 가장 눈에 바깥에 있는 부분이 결막인데 그 결막에 이제 실빛이 터지면서 생기는 게 결막과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혈액순환의 적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약간 그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뉴트레이트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막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결막은 이제 눈의 가장 바깥쪽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의 표면까지 이걸 다 이렇게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꺼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 내리다 보시면은 이게 안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눈꺼풀까지 이게 다 모두 결막입니다. 그래서 안구 결막 플러스 눈꺼풀 결막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결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결막하추혈은 무엇이냐. 이제 눈꺼풀 안쪽에서 이제 눈의 앞쪽을 덮는 막이 이제 결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결막의 혈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흰자이와 이제 결막 사이에 혈액이 고여있게 되면서 생기는 걸 바로 결막하추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결막혈관이 터지면은 이 눈이 흰자이와 눈꺼풀 덮는 막 아래로 이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흰자의 전체가 이제 빨갛게 변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일부만 이렇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 보면 약간 되게 빨갛게 완전 변해가지고 되게 약간 무섭게 보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결막하추혈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혈 발생이 이게 눈 안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채팅창에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 결막하추혈이 눈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1번 아니다. 네, 그럼 2번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눈 안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바깥쪽 표면에서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표면에서만 발생되는 거고 이렇게 작은 미세혈관에서 이제는 이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피가 흘러나온 것은 이제 각막 또는 눈 안에서 이제 이게 혈관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시력 자체로 이제 이게 이상을 미치는 게 굉장히 어, 좀 큰 질환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원인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혈행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이 약해서 잘 부서지거나 이제 끊어진 사람들한테 이게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 손상, 이제 안구가 이제 긴장되는 분들한테 이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변화. 예를 들어서 손을 올린다든가 또는 이제 뭐 손을 이렇게 밀거나 이제 앞으로 굽히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막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추운 겨울나 이제 지금 되게 굉장히 춥잖아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서 갑자기 이게 네, 실빛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가렵다. 되게 요즘에 안구건조증도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물감이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행동을 할 때도 결막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에 있는 분들도 결막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혈전 용해자라고 해서 이 피를 되게 묽게 만드는 이제 그 약물이 있거든요. 이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도 이 결막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기침할 때 결막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이런 일시적인 상태가 복압을 제 놓고 이렇게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빛이 터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고기류, 이런 육류나 고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결막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에 들어가는 음식들, 카페인 음료 주류를 많이 섭취하신 분들이 이렇게 결막한 출혈도 생길 수가 있고 운동 부족, 여름 냉방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보통 2주 안에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치료 방법은 필요하지가 않는 게 바로 이 결막한 출혈입니다. 그러면 이 결막한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크게 EPA와 DHA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EPA 같은 경우에는 혈행을 개선시켜주는 게 바로 EPA이고 그리고 DHA 같은 경우는 안구의 막막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오메가3를 매일 같이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게 불포화 지방산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불필수지 지방산으로서 저희가 꼭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를 해야 하는 이런 지방산이죠. 그리고 비전 아이디가 있죠. 이 비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구건조증을 통해서도 결막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이 바로 비전 아이디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비전 아이디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도 1년 내내 항상 그 온도가 25도를 넘지 않는 페루에 있는 한랭 사막에서 채취한 마리골드 꽃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마리골드를 되게 잘 추출하기 위해서 핸드컵 프로세스 되게 약간 살포시 이 꽃만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바로 저희 뉴트라이트 비전 아이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로틴 플러스가 있죠.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대표적으로 카로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카로틴 같은 경우는 이게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의 이게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먹어준 게 카로틴 플러스인데 이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막막과 결막 그리고 각막의 건강을 모두 다 유지시켜주는 게 카로틴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이 안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세로아 C입니다. 아세로아 C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되게 하는 역할이 되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혈액 건강 이 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C죠. 따라서 이 오메가3, 비전 아이디, 카로틴 플러스 아세로아 C를 이렇게 통해서 결막과 출혈이 있으신 분이거나 또는 자주 생기신 분들한테 이런 제품들을 좀 권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